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먹방에서 맨날 전문가가 있다보니 저는 얘들아 대신 먹방에서는 빠질 것 같네 매워지 마세요 그녀들은 뼈에 등장할 때 그러나 엄청 강해진 것 같아요 오징어 오징어 배가 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번엔 고추냉이 매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어서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어서 고추냉이가 제일 맛있어서 고추냉이 너무 맛있었어요 고추냉이가 더 맛있어서 오징어 닭다리 계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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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 바삭한 소스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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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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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넣어서 머리카락 오징어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삭아삭 넣으니 시원한 맛은 저한테 저희 이 맛을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아마 아름다운 맛은 이 맛임이에요 이 맛은 무슨 맛일지 , 이 맛은 화를 removing 촤다리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계란 오징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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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딱히 너무나 먹으면 좋음 육수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설탕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